요즘 현대의학은 유전자의학 시대입니다. 모든 치료가 이제는 유전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제도 그 유명한 표적항암제도 뭐 검사해가지고 결정해요. 유전자 검사해서.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만 해도 유전자하고 의학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치료법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병입니다. 당뇨병이든 우울증이든 소화불량이든 암이든 관절념이든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길 겁니다.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포들은 컴퓨터같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모든 컴퓨터가 일을 하려면 그 속에 뭐가 깔려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종 세포, 각종 컴퓨터 속에 약 2만여 가지나 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그 깔려있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일컬어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았지만 그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줄은 전혀 우리가 몰랐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도,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 2010년이 쭉 오면서 유전자에 대한 지식을 우리 현대의학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지만 유전자라는 것은 참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참 웃겼습니다. 어떤 의사도 유전자가 변한다고 생각한 의사는 없었어요.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병이 생겼어. 이제 우린 그걸 다 알고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서기 1990년도 말부터 유전자가 변하네? 그게 불과 뭐예요? 20년 전이에요. 유전자가 변하네.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뭘 모르고 병을 치료했겠어요? 원인을 모르고 치료한 겁니다. 모든 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고 치료했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면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변한다는 그 진실을 모르고 치료하는 그 치료법을 무슨 치료라 그래요? 증세치료라 그럽니다. 원인치료가 돼야 되는데 증세치료법만 배웠다 이 말입니다. 증세치료라는 게 뭐예요? 어떤 유전자가 변해서 어떤 병에 걸리면 그 유전자 변한 것이 원인인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킬 생각은 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유전자를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병이 왜 생겼는지도 물론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고 좀 이상한 증세가 생기잖아요. 그 증세만 치료하는 거예요. 고혈압이란 병 얼마나 흔한 병입니까? 여러분 중에나마 혈압약 지금 쓰고 계신 분 많으시겠죠? 그렇죠? 그거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약은 원인치료제예요? 증세치료제예요? 증세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증세만 치료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증세치료해봐야 원인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당뇨약도 그렇고 모든 약이란 약은 다 원인치료가 아닌 증세치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노벨의학상이 발표됐습니다. 노벨의학상은 누가 받았어요? 무엇을 연구한 사람이 받았어요?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역시 지금까지 사용했던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치료는 역시 거기에는 해결이 없다. 역시 해결점은 어디에 있다? 면역력에 있다. 왜? 암에 걸린 환자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면역항암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한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나와있지만 아주 제한적이고 그렇게 뚜렷한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노벨상을 준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항암제가 갈 길은, 항암치료가 갈 길은 어느 분야다? 면역 분야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의도에서 현대의학이, 즉 항암치료 분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결국은 면역이다. 그래서 노벨상을 준 거예요.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걸렸다면 모든 질병을 낫게 하는, 회복시키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 밖에는 없어요.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게 안 되게, 회복이 안 된다면 뉴스타트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항상 원인치료,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실망한 게 뭐냐면 아하, 우리 의사들은 원인치료를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꼭 의사가 되라. 그래서 맞아. 의사, 그래.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가 되면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증세치료가 아닌 원인치료를 배우는 의사가 되는 줄로 알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약이 병을 낫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면 첫 1학년 때는 우리 몸의 구조를 배웁니다. 해부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체를 놓고 칼로 이렇게 해부를 해가면서 혈관은 어떻게 생겼고 신경은 어떻게 생겼고 심장은 어떻게 생겼고 콩팥은 어떻게 생겼고 그건 이제 구조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부학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하냐면 생리학이라는 공부. 그러면 이 구조들이 돌아가는 이치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막 그런 거 배워요. 아 재밌어요. 이야 이거 재밌구나. 이런 걸 배우니 이런 걸 배운 의사가 치료하면 안 나올 병이 없겠구나. 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들어가면 병리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이 병리학을 배울 때 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제목은 병리학인데 병리라는 건 뭐예요? 병의 이치인데 그 병의 이치는 안 배우고 병든 세포의 모양이 정상 모양에서 어떤 모양으로 비정상적으로 변했냐. 그것만 배워요. 그래서 맨날 현비경이나 들여다보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이런 모양인데 이런 병에 걸리면 세포 모양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럼 위치가 뭔데? 그건 안 배워. 왜 안 배웠겠어요? 병에 걸리는 이치는 뭔데? 유전자가 변하는 건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하니까 모양만 배우지 이치는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지금 오셨습니다. 여기서 병이 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자 중에도 나으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방금 제가 미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제가 한 3, 4일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 뉴스타트 프로그램 끝나고 며칠밖에 안 됐죠? 한 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난소암인데 다 퍼졌어요. 온몸에 지난 4년 동안 치료했는데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7, 8개월 있다가 또 병원 검진하러 가면 재발했습니다. 그럼 또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7, 8개월 후에 가니까 또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에 한 번씩 4번을 했어요. 그리고 최후로 이제는 약이 없으니까 임상실험 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약을 쓰고 보니까 더 나빠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갈 데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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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실험 약까지 해서 더 악화되었으니까 갈 데 없죠. 그런데 누가? 그래서 누가 한국에 뉴스타트를 가봐라. 그런데 제가 마침 시카고에 가서 한다는 신문광고가 나와서 이분이 왔어요. 아들도 의사고 아주 인류, 스탠포드 의과대학을 한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고 거기에 왜 가냐고 그래서 싸우다시피 해서 뉴스타트를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지 5일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 카톡이 왔어요. 박사님, 좋아졌습니다. 모든 암덩어리가 다 줄어라. 여러분, 이게 뭐가 어떻게 되기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되기에 회복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약성과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강의 듣고 진짜 강의를 듣고 병이 낫냐? 강의를 듣는 것은 뭐를 바꾸려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병이 낫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음식을 바꾸고 운동하시고 하는 것은 뭐를 바꾸는 거예요? 생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왜 변질됐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변질시킨 거 아니고 누가 변질시킨 거예요? 내가 변질시킨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 그걸 인정해야 해요. 재수 없이 암에 걸렸다. 천만한 말씀입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내 생활 습관이 내 유전자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럼 그게 사실인가? 그걸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물고기, 예를 들어서 연어, 이만한 연어가 있다. 새끼를 조그만한 어항에 넣어 놓고 키우면 부모들처럼 커질까? 안 커질까? 안 커집니다. 희한하죠? 먹을 거 다 하셔도 안 커요. 얼마만큼만 커져요? 그 어항에 딱 맞을 만큼은 커요. 어항에서 자유롭게 헤엄친 만큼만 커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물고기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건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장조절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조절 유전자는 무엇을 생산해내요? 성장 호르몬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면 키가 크고 거인이 돼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생산이 안되면 즉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을 안 하면 난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쪼끄만한 물고기들이 어항에 넣는 데 그 조그마한 새끼를 어항에 넣는 데 얘들이 아 여기는 어항이구나 그러므로 내 몸집이 너무 크면 안되겠네 그러면 내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안되겠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생산하지 그러면 내가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물고기 자기가 유전자를 조절할까요? 유전자를 안해요 물고기는 유전자 유자도 몰라 그런데 유전자가 유전자가 그 활동을 어떻게 보면 자가 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가 조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아무도 물고기 유전자를 조절 안해요 그게 진짜 자가 조절일까? 이런 것부터 왜? 유전자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봅시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사이언스 뉴스 라는 미국에서 발견되는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잡지의 표지인데 이런 표지에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가 그렇게 놀라워서 표지에 등장했냐 그러니까 산호초에 살고 있는 열대어 중에 한 종류예요 얘가 지금 수컷인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Changing sex in mid-ocean 여기 mid-ocean이라는 말은 바다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변한다고요? 성이 변한다 이거예요 암컷이 수컷물고기가 돼요 그러면 성이 변한다면 뭐가 변해야 성이 변할 수 있을까? 성결정 유전자 유전자가 변해야 성이 변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이렇게 머리에 탁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 마음속에 아! 아!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 속에 이런 병이 생겼구나 그런데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해시킬게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수컷인데 과학자들이 잘 관찰해 보니까 해보니까 이 수컷들은 약 12마리의 암컷들을 건너리고 있어요 참 상당히 존경스럽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그물로 딱 떠서 떠내버리면 암컷 12마리 중에 딱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 변하는데 72시간 걸립니다 놀랍죠 과학자들이 답을 못내요 지금 그러면 암컷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아주 똑똑한 놈이 있어서 수컷이 없구나 수컷 없으면 안 되지 우리가 멸종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수컷이 돼야 되겠네 수컷이 되려면 성결정 유전자를 바꿔야 되겠네 물고기가 바꾼 것을 절대로 안 해요 유전자는 어떻게 변할까 그걸 여러분이 변한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확실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집돼지가 있고 산돼지가 있습니다 집돼지와 산돼지는 같을까 다를까요? 유전적으로 유전자 검사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모양은 다르죠 그렇죠? 뭐가 확 달라요 산돼지는 뿌리 아니고 송곳님이라고 했죠 음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산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계속 키우면 몇 세대가 지나가야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국은 음리가 잡아주고 점점점점점점점 자주makers 그래서 집돼지가 이고 수천년을 우리 인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집돼지가 톡꿨이스רט에서 그러면 그 집돼지가 어떻게 될까요? 산돼지로 변할까요? 그냥 집돼지로 있을까? 산돼지가 되어버려요. 이것도 나와요.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유전자가 왜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를 제가 지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환경입니다. 그렇죠? 어항이라는 그런 환경에서는 성장 조절이 성장이 억제돼요.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억제돼요. 수컷이 없었다면, 없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암컷이 유전자가 변해서 수컷으로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산돼지가 집돼지가 되고, 집돼지가 산돼지가 돼요. 이것은 환경은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입니다.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서울에 계시다가 설악산이 오셨어요. 외부적 환경이 변해서 안 변했어요? 와, 산도 좋고 구름도 좋고 지금 살짝 뭐가 들기 시작했어요?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열흘 후면 꽤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와서 현미밥 잡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건강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도 서울공기하고 확 달라요. 여러분의 유전자는 지금 막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유전자가 왜 더럽게 변질이 돼가지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됐는지 보면 더러운 환경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요즘 코끼리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상아가 없어져요. 세상에. 지금까지는 유전자와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내면적 환경이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없어질까? 상아도 결국 뭐가 만들어내요?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상아가 안 만들어지죠. 자, 이런 근사한 상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코끼리 상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코끼리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상아를 만드는 모 군이 유전자 군이 바뀌었다. 유전자의 변화가 왔다. 유전자 군이라는 말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고 여러 유전자가 합해서 동업을 해서 상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유전자 군, 소위 진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1980년대 100만 마리가 넘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밀려 빕니다. 청소리가 났습니다. 코끼리 가족 중에 제일 상아가 큰 놈이 쓰러졌습니다. 여러 코끼리들이 그 큰 수컷의 상아를 아주 존경했어요. 아, 저 수컷 멋있다. 이야, 상아 봐라. 와, 다른 코끼리로도 뭐였다. 멋있다.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그러니까 총 쏜 사람들이, 밀려 군들이 몰려와서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 근사한 상아를 톱으로 잘라요. 그래서 그 상아만 가지고 가요.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요. 눈물도 흘리고 서로 기쁘면 코를 막 올리고 이야, 하이파이브도 하고 커가지고 그래요. 감성이 아주 풍부해요. 와서 보니까 금사한 상아가 잘리고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총 소리가 빡! 났어요. 여러분, 코끼리는 두려워졌습니다. 아, 인간들이 총을 쏴서 왜 죽여요? 무엇 때문에 죽여요? 사아 때문에 죽이는구나. 그럼 코끼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 아, 상아가 있으면 뭐예요? 죽을 수 있구나. 특히 암컷들이.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점 상아 생산 유전자가 뭐예요? 억제돼서 상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환경은 환경인데 무슨 환경? 내면의 환경입니다. 왜 그래요? 이 코끼리들의 외부적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같은 곳에, 같은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데 내면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인간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유전자가 꼭 같이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쌍둥이인데 쌍둥이는 이란성이 있고 일란성이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꼭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렸다는 것도 바로 유전자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엔돌핀이라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엔돌핀을 잘 생산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기뻐요. 그런데 이 엔돌핀이 생산 안되도록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기뻐해야 될 일에도 엔돌핀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엔돌핀이 생산이 안되면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웃고 그러는데 나는 박수도 안 쳐지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나도 좀 웃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나도 웃고 싶어 저렇게 기쁘고 싶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안 돼? 왜? 엔돌핀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이 쌍둥이들은 외부적 환경은 같아요? 안 같아요? 꼭 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엄마가 같은 엄마가 해서는 같은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외부적 환경은 전혀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게 됐냐고 하면 1년 전부터인데 얘들 지금 7살이고 얘들 6살 됐을 때 엄마가 감기 몸살로 지독히 앓았어요. 그래서 한 20일 동안 얘들 밥을 잘 못해 줬어. 그런데 이쪽에 얘는 우리 엄마가 아팠으니까 우리를 잘 돌봐주지 못했지. 그런데 저 울증글리네는 어떻게 생각했겠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건강한 애는 무선적이고 긍정적이고 얘는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이제 환경은 외부적 환경은 변했습니다. 음식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공기도 변하고 다 변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 내면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환경만 변화시켰다고 나을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유전자가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제 왜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가 병이 생긴 것을 내가 알겠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외부로부터 그런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발생해요? 아니에요? 배신당했다. 그렇죠? 누가 돈 떼먹었다. 누가 나를 배신했다. 사기를 쳤다. 그러면 내 마음속이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움 대신에 뭐가 꽉 차요? 분노와 증오심이 꽉 차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유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치명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치명적이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그럽니까? 미워 죽겠다. 화가 나서 뭐예요? 죽겠다. 억울해서 뭐예요? 죽겠답니다. 죽겠다만큼 치명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느껴요. 뇌유전자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뉴스타드 오셔서 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띄고 아, 이제 희망이 보인다. 나도 뭐예요? 낫겠구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항상 계속 어두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분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가요. 그거를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아, 그래 내가 부정적인 면이 많지. 내 성격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바꾸는 게 그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즐겁게 웃어보자 하고 이거를 일부러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그 정도로 나는 변해야 되겠다라는 성의를 보이시면서 노력을 하면 변하고 안 하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케이, 알았어. 이래가지고 변한가. 이것은 확고한 무엇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과학자들의 발견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것이 변한다.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이거는 온 세상의 의학계를 뒤 흔드는 지각변동과 같은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뉴스는 정말 중요한 뉴스는 어디에 보도돼요? 타임 잡지에 보도됩니다. 그래서 타임 잡지를 한번 봅시다. 타임 잡지입니다. 이게 유전자 모형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타임 잡지. 이게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언제 발견되나요?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은 타임 잡지의 표지로 특집 기사로 대해서 특필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 당신의 your DNA 유전자입니다. is, isn't, isn't는 뭐예요? 아닌가입니다. is는 인가고 왜 당신의 유전자는 아닌가? 무엇이 아닌가? 당신의 your 이거는 당신의 고 그 다음에 당신의 뭐가 아닌가? 당신의 destiny가 아닌가? destiny는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가 나의 뭐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내가 그 나쁜 병에 운명적으로 걸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닌가? 그 아닌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적 유전자였고 그러다가 여러분의 어떤 세포의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포가 암세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 세포가 세포에 들어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바뀔 수 있다면 암세포는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박수를 크게 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 딸렸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 잘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성이 안 나오시더라도 억지로 대해보세요. 하면 와 함성 안 질린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돌핀 유전자가 더 많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더 이상 우리 유전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설명이 나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 제가 이 고대학에 댕길 때는 이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은 없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Epigenetics라 한번 써봅시다. Epigenetics라는 것은 유전자학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 배운 유전자학이에요. Genetics. 우리는 Epigenetics라는 학문을 모르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가 배울 때는 모든 유전자는 무슨적으로 결정된다?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학을 선천성 유전자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Epigenetics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후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성이 아니고 무선성? 후천성인데 천자는 빼버리고 후성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선천성 유전자의학은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일단 태어나고 나서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과학, Epigenetics라는 것은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변하면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이때까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아직도 현대의학은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고 얘기를 확실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보면 현대의학이 무엇에 따라서 변하냐 하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Reveal is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 How? How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The Choices 선택이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Can't change your genes Gene은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은 뭐에 대한 선택이에요? 환경의 선택입니다. 어떤 환경을 선택했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회복시키는 최선의 선택을 오늘 저녁에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는 얘기죠? 그렇죠? 한 치의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벽한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과학적인 애매모호한 무슨 얼렁뚱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 New Start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내면적 환경입니다. 이제 외부적 환경은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에 정말 변화가 얼마나 확실하게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이제는 여러분의 무엇에 딸렸습니까? 내면에 딸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자칫자 알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 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생길 때는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 보고 주체결을 거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New Start은 최고야. 아시겠죠? 박수! 다 암 말기예요. 9월에 살아났어요. 9월에 살아났어요. 말기로 오셔가지고 지난 기회에 오셨다든지 다시 오셨는데 싱싱하게 살아났네요. 여러분 강의가 확실히 논리적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았다. 그러면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저녁 강의가 끝나겠는데요. 자, 보십시다. 모든 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이지만 여러분 중에 암으로 오신 분이 제일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 암세포가 생긴 겁니다.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바로 보면 사실은 암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수부터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란 게 정말 이상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오빠가 조그만 애를 괴롭히고 또 뺏어먹고 뭐 이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는 항상 변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암세포가 생기죠. 애들도 다 생겨요. 그런데 왜 암 환자가 안 되느냐? 이상구 박사 몸에도 암세포가 오늘도 생겼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만 암 환자고 저는 아니냐? 하는 것은 면역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렇게 몰려오는 이 하얗고 동글동글한 세포들 이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로서 전문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입니다. 애들이 왔어요. 와서 뭐하러 왔어요? 암세포 죽이러 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T세포 속에 이런 유전자가 유전자 모형인데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다가 지금 암세포에 가장 근접하게 됐을 때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있던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소위 자연 하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집니다. 왜? 유전자가 이렇게 켜졌겠죠.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의 자연치유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맨날 암에 걸리고 있고 맨날 낫고 있습니다. 그게 병이요? 맨날 걸리는데 맨날 낫고 그것도 맨날 걸리지만 맨날 걸린 줄도 아르게 몰게 몰라요. 난 모르는데 걸렸다가 난 모르는데 뭐예요? 낳아버리는 게 암이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암 진단 안 받았으면 혼자서 잘 낳을 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단 받았으면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 모든 유전자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암은 확 암고 되는 거예요. 공포심 절망감 두려움 거기다가 원망 당신 때문에 걸렸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래서 상황을 완전히 악화시켜 버리네. 요즘 내 몸 컨디션이 안 좋네.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돼. 잠도 푹푹 자고 그럼 그게 뉴스타트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찍어보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T세포 다 죽이는 거예요. 암, 치료. 그러면 암, 세포도 죽이니까 줄어든 듯 줄죠. 그러나 T세포도 함께 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3, 4개월 6개월 후 지나면 암, 세포들이 얼씨구하고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으면 되어야 되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인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힘은 힘인데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을 받는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힘을 조금 받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받는 사람이 그래요. 강하게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유전적 반응이 강력하고 확실하게 일어나야겠죠. 안다 다음에 알기 때문에 받는 힘의 강약은 뭐가 결정하게?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믿는다 는 사람은 힘을 확실하게 받죠.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박수치라 그래도 안치고 노력하라 그래도 안하고 저 맨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저를 쳐다보면서 참 구라도 잘 친다. 그렇게 하면 유전적 반응이 오겠습니까? 반응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알았다. 모르면 힘 나요? 안 나요? 모르겠는데요? 알면 뭐예요? 아! 그렇지요! 유전자 반응이 달라요. 그 다음에 알았다. 알았다다면 믿었다. 알았다만 가지고도 유전자는 25%는 켜집니다. 박수 안 쳐도 알았다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박수 안 쳐도 25% 믿었다 하면 뭐예요? 50% 이때부터 박수가 나옵니다. 아주 믿었다. 그 다음에 믿었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희망이 딱 희망이 딱 그러면 박수가 커져 커지면서 75%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100% 커지려면 자 알았다 믿었다 희망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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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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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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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와! 하고 함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인원이 좀 단풍 보러 오셨는지 하여튼 많아서 조금 평소보다 좀 불편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불편을 여러분 불평이 조금 있으셔도 불평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봉사자들한테 이러시지 말고 그런 유전자 팍팍 꺼져버리니까 여기 오면 보람이 없어요. 내면의 환경을 악화시키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어떻게 화장실에 물이 잘 안 내려가네요. 이쁘게 애교 있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일부 세미나가 정말 행복한 가운데 긍정적인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여러분 유전자 다 회복되셔서 지유가 일어나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